하루쯤 Just Relax 위로가 깊은 breath 내신 날 하늘을 바라봐 가벼워져도 돼 Make a cloud 지나갈 일이야 이젠 더 알잖아 너와 나 함께라면 Just be higher Just be higher 바람을 잃던 이 장면 Share your my love Share your my love 찾아줄 수 있어서 행복한걸 I wanna share your my love Share your my love 널 위해 한계가 여기 있어봐 I wanna share your my love Wanna bring your love 좋은 걸 볼 때 나름을 떠올려 I wanna share your my love Wanna bring your love 내 손은 전부 담아주고 싶어 내 손은 전부 내 손은 전부 여러분 내 손은 전부 시작됐어 넌 넌 몰래 다닐 거였잖아 속 안기지마 좋은 일하서도 돼 그 너희 just relax 괜찮아 무릎을 흘린다 편하게 눈 감아 너와 나 함께라면 Just be higher I'm gonna really feel it and go I share you my love, share you my love 다질 수 있어서 행복한 걸 I wanna share you my love, share you my love 널 위한 어깨가 여기 있어 널 가까이 가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e your love 좋은 걸 볼 땐 하나를 떠올려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e your love 네 손을 전부 담아 주고 싶어 나의 약속은 난 세상을 내주고 너 속도 속은 오직 너만을 쥐고 내 세상 이러니까 해로워 It's alright, 둘이 계산이면 되도록 항상 뒷손으로 돌아가도 언제나 다 안아줘 너 하나로 한번 이런 좋은 나라가를 널 때 그는 free day, I feel it and go I share you my love, 내 생을 다 써도 고장한 걸 I wanna share you my love, share you my love 넌 안을 가슴이 떠마있어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e your love 좋은 걸 볼 때마다 널 떠올려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e your love 마지막 한 날까지 주고 싶어 I wanna share you my love, wanna be your love I wanna share my love with you guy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머니 에너지 고금폰이 그 순연밀래 나카 이런 에너지를 볼 때마다 이런 에너지를 볼 때마다 에너지 고금폰을 지켜바래 나카 정말 여기를 제가 뛰어다닐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강히나요 제가 막 무슨 색상의 희통밥 빙 오랜히 위대하야 아이커 아이커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크라이 러카 아니 사이버 인간이 어딨어 막 그 콘사이버 이렇게 놔 저거 요즘 유행하는 그거잖아요 뼈 뼈 해당 뭐 오늘 저녁인데 사실 뭐 항상 태국에 올 때마다 늘 기대하면서 오기도 하지만 정말 그 기대 이상의 어떤 감동과 에너지를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공연을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은 진짜 어렸을 때 많이 외워오는 엘프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 형은 엘프와는 진짜 어렸을 때 많이 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형은 엘프와는 아주 많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엘프와는 너무 많이 외워오고 싶어요. 정말 정말 어렸을 때에요. 너희 너희 사랑해 퍼펙트 펀타스틱 아름다운 자 여러분, 사진을 찍을까요? 네 예 간줄 수 있겠어? 오늘은 서서 찍죠 네 제가 스커프로 한 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다 같이 사진 우리 슈퍼주니 예 예 예 머리는 하트 공원 디렉카 예 예 예 오 예 오늘 어디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고요, 사실 저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이 공연장에 오셔서 즐기는 모습을 진짜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오랜만에 DNE가 태국에 온 거잖아요, 방콕에. 여러분의 죽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에너지를 보니까 에너지의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은 꼭 기대하고 누르면서, 설레이면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지금 다시 또 만났는지, 다시 만났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복섭이요. 다시는 이 무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약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새로운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다이섰디가 많아요 정말 재미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이서디가 많아요 저는 다이서디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서디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태국에 자주 왔었잖아요 콘서트도 있었지만 일단 행사하러 굉장히 많았고 광고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전만큼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많이 받았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동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게도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슈퍼주니어 DNE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 전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께 선물을 많이 드릴 테니까 포크라워 슈퍼주니어 그리고 포크라워 슈퍼주니어 그리고 그 사녀와 저 똑같이 3년 목걸이 참고 기대해 주시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락폭라우 백니 또 롯백니 또 롯백니 진짜 저희 D&E는 새 일법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D&E도 지금 바라바맛이요 굉장히 여러가지 일을 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딜라잇 파리 남은 한 월드 투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락의ший 딜라잇 파리 남은 한 월드 투어도 도와서 buena 공기를 바라바맛 laughe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멍멍엉 주주 워이 그러다 네 좋습니다 안녕 이제 진짜 마지막 곡 여러분과 부르고 인사를 드리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렛츠 고